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자 아들은 어깨에 힘 빡 주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는 커녕 건방진 말투로 무식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괘씸하게 여김에 혼을 내자 아들은 절대 굽히지 않으면서 바득바득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급기야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치번까지 합니다 아버지를 사정없이 때리더니 넘어진 아버지를 밟기도 하고 올라타서 목까지 조릅니다 이 장면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 아마 뒷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제가 어릴 적에 저를 때리셨죠? 물론 때렸지 내가 널 때린 건 너 잘되라고 좋은 뜻에서 널 걱정해서 그랬던 거란다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저도 아버지를 좋은 뜻에서 때릴게요 아버지 잘되라고 아버지의 몸은 매를 맞아서는 안 되는데 제 몸은 왜 맞아도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맞는 것은 관습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반박하겠어요 노인들은 도로 아이들이 된다고 그래서 노인들은 실수할 경우 잘못이 더 크니까 당연히 젊은이들보다 더 심하게 매를 맞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도무지 말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예전에 어머니도 자신을 패스니 가서 어머니도 패야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그냥 전입가경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나요? 먼저 인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빚더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현혹한 소크라테스에게 불같은 앙심을 품습니다 그에게서 못된 논변을 배웠기에 아들이 엉망이 되고 망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 그런 정신나간 짓을 하다니 소크라테스 때문에 신들을 내쫓으려 했으니 내가 미쳤지 그는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신들을 모욕했고 전혀 새로운 구름의 여신들을 끌어들인 불경죄를 지었다고도 단언합니다 신들에 대한 불경죄와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킨 죄 이 두 가지 죄를 물어 더 끔찍한 방법을 실행하죠 안되겠다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불을 들은 겁니다 활활 타오른 학교에서 연기를 뚫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숨 막혀 죽겠네 하면서 허둥지둥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들을 밖에서 기다리던 스트랩시아데스와 그의 하인이 쇠스랑을 들고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망할 놈의 소크라테스 어디 너도 당해봐라 쫓고 쫓기는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들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